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리는 3분, 토익은 5분, 광토의 결시 주지우입니다. 자, 지난 시간 5분 토익 잘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빨리 가서 보고 계십시오. 5분도 없습니까? 자, 여기 보시죠. 두 번째 5분 토익입니다. 먼저 저 남자는 사실 제 친구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매우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죠. 솔로분들도 그러다 끄지 마시고 제발 좀 버티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상태와 눈과 손과 발, 사물과 주변. 지난 5분 토익 때 제가 이걸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들의 전반적인 상태를 한번 묘사를 해보죠. 둘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거기 또 연애질을 하고 있다? 이러지 마시고요. 열폭입니다. 눈과 손과 발과 사물과 주변을 각각 제가 동사를 드리겠습니다. 뭘 드린다고요? 동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사 보시죠.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안다라는 말은 sit, S-I-T, sit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 꼭 그것만 나오겠습니까? 출제자가 무슨 유니세프예요. 그것만 내게. 그러면 be seated라는 알지 못할 얘기를 가끔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원래 S-E-A-T, sit이라는 말은, sit이라는 말은요. 누구를 안치다, 이런 말이야. 그럼 한마디로 be seated라고 하면 사람을 안쳤다. 즉, 이 사람은 안쳐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절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눈은 looking at이라는 동사는 지난 5분 토익 때 나왔었습니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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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보다, 바라보다. 자, 그리고 손 holding입니다. 이번에는 뭘 잡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document를 잡고 있었고, 오늘은 좀 다른 걸 잡고 있군요. 자, 그리고 발은 또 보이지 않습니다. 발이 보이시는 분들은 제발 다른 데로 가십시오. 자, 사물과 주변은 a cup 정도가 있겠군요. 오케이? Got it? You know what?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람들이 앉아있다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People are sitting. 제일 쉬운 거. 오케이? 와, 중학교 영어. Thank you. 자, 그리고 people are seated. 와, 고등학교 영어. Thank you. 오케이? 자, 그럼 people are sitting at the desk. or people are seated at the desk.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람이 맞습니까? people입니까? 그럼요. 그럼 설마 애완견이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앉아있다. people are sitting at the desk. or people are seated at the desk. 두 가지 다 정답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다음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다라는 말을 할 건데 첫 번째 5분터에서 우리가 looking at 이라는 말만 다뤄보았습니다만 오늘은 확장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확장 보시죠. looking 이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staring과 gazing 그리고 glanc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 말이 있냐고요? 아니, 그러면 하나밖에 없을 거야. 설마. 우리도 쳐다보다, 바라보다, 둘러보다, 구경을 살펴보다 등등의 보다 보다 보다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looking, staring, gazing, glancing까지 아시면 됩니다. 보통 토익에서 보다라는 동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래서 people are looking at a book, or people are staring at a book, or people are gazing at a book, or people are glancing at a book 정도의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맞지 않습니까? 책을 보고 있죠. 오케이, 미안합니다. 남자 얼굴을 열포게 제가 확 그냥 노란색을 그어버렸습니다. 자, 여자분이 지금 컵을 들고 있습니다. 즉, a woman is holding a cup. holding이란 말도 동의어가 아까 looking처럼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없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괜히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a woman is holding a cup, 그리고 a woman is grabbing a cup, 그리고 a woman is grasping a cup이란 말이 있군요. 이 세 개는 같은 말일까요? 그럼 다른 말인데 제가 감히 써놨겠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잡다라는 표현으로 저 세 가지를 아시면 토익에서는 틀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 불신할 게 많거든요. 이런 건 믿으셔야 돼요. 산물과 주변 삶 피해 법칙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랩탑이나 컵 같은 거, 여기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유리컵. 이런 거를 만약에 묘사하시고 싶다. 그러면 지금 컴퓨터는 생각 중이다.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지금 컴퓨터는 매우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상한 부끄러운 얘기하지 말고. 얘네들이 전부 다 그냥 놓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얘네입니다. put, place, position이라고요. 자, 그러면 문장화 시켜보겠습니다. 컵이 놓여졌다. a cup is put. a cup has been put. 하고 뒤에는 on the desk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 cup is placed, a cup has been placed, or a cup is positioned, or a cup has been positioned on the desk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사물까지 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으면서. 저 랩탑을 묘사하면 안 됩니까? 하십시오. 하면 되지 않습니까? a laptop is put. laptop has been placed. laptop has been positioned on the desk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진을 보아도 대충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동사는 안 바뀌니까. 지금까지 오븐토익, 광토익 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